제가 줄기세포는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맞춰드리려 해.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민철 피디님 되시죠?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.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?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장환이 복제한 동물들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?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아간다고 알지? 지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.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? 취재 당장 그만둬! 피디 추적과 윤민철 피디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.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. 내 경력,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!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. 난 진실을 말했어요.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. 내가, 당신이 누굴 아담할 수 있는 게 있어. 난 또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.